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을 부쳤어 하나 오오 대육놈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이거 안에서 썩을까? 어떻게 될까? 눈이 안 만지니까 눈이 많이 붓게 내려갔는데 definitely 밤에 잘 때 부어 눈이 부어 그리고 또 식구매는 눈이 내려가 definitely 엘러지가 있는 거야 몸이 아프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자세하게 알아보게 되네 이것도 이것도 안살려고 그랬거든 이거 안살려고 그랬어 안살려고 그랬는데 사야 돼 사야 될 거 같아 근데 이번에 이걸로 안사고 멱테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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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살려고 멱테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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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아보고 밤새로 이거 알아보고 있었네 이거 오다 했어 야채 이거 왕총 오다 했어 세개 오다 했어 세개 하나에 1500원도 안해 1300원 야채 좀 많이 먹어야지 계란 두개 오다 했고 이거 오다 했어 이거 계란이 계란이 왜 이렇게 싸 계란이 이게 이 두개 12000원이야 12000원 이거 오다 했어 이거 미쳤어 이거 1000 1000 마이크로그램 있는 믹테소 내일 모레 5일 나온대 천그랑 5일 나온대 문제가 뭐냐면 이거 먹을 때 이거 먹을 때 그냥 먹으면 rebound absorption rate이 안 좋아 그래서 이거 그리고 이거 이거랑. 이거랑 같이 먹어야 돼. 이거랑. 그지? 안그러면은 이거 이거 밥하고 같이 먹으면은 음식에 쌓여가지고 그냥 똥으로 나올 거야. 아니고 그냥 먹으면은 Obsorption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를 따로 먹으면서 이거를 1,5티스푼 먹으면 돼. 그러면은 90%, 100% Obsorption이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몸에 건강해지는 거지. 근데 밥하고 먹으면 내 생각엔 10%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냥 먹으면은 그것도 50% 음식과 같이 섞여서 Obsorption이 되거든. 이거랑 같이 먹으면은 100%, 90% 비타민이 Obsorption이 다 안 돼. 셀쓰지 말고. 비타민이 Obsorption이 다 안 된다고. 그니까 이거는 그 비타민 D는 기름, 기름으로 나오잖아. 기름으로. 기름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Obsorption이 된다고. 비타민 D는. 비타민 B도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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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 기름하고 같이 섞여서 몸에 Obsorber 되거든. 비타민 D는 젤이잖아. 젤. 오요. 젤 오요이잖아. 그러니까 Obsorption이 된다고. 이것도 Obsorption이 안 돼. 기름하고 먹어야 돼. 근데 이것도 밥하고 먹어야 돼. 밥하고. 밥하고 먹어야 돼. 이거는 오줌이 그렇게 나오니까 아침에 반, 저녁때 밥 먹는다고. 이거 Obsorption이 안 되면은 먹나만 하지 뭐. 몸이 아프니까는, 몸이 안좋으니까 이것저것 수명을 쓰게 되네. 수명을 쓰게 돼. 이걸로, 이걸 Obsorption을 저걸로 해가지고. 저거 참기름을 써가지고. 이거 Obsorption을 올리면은 건강에도 좋을 거야. 그지? 이거 어떻게? 빅박스 없어. 빅박스. 빅뻑깅 박스. 이렇게 안 남았어, 이거. 이렇게 안 남았어. 이거, 이거 술 마시는데. 이거라도 먹어야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 이거는. 700, 700이에요. 700. 700. 700이지? 700이야. 그 다음에 이런거, 이런거도 들어갔는데. 이것도 뭐 좋긴 좋은데 뭐. 이거 얼마지어더라? 비타민.. 먹어야 돼. 안 먹으니까, 어.. 잠도 이렇게 하나도 못잤 비타민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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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브저브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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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완스 스완스 이것도 이상한게 이것도 이상한게 이것도 이상한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디서 확인한거야 너네 엄마집에서 확인한거야 어디서 확인한거야 어디서 확인한거야 아무것도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저거 얼마하냐면 이거잖아 하나하나가 10불이야 그지 about the same 18불 줬으니까 이거 19불이잖아 242개 about the same 이건 없어 뭐 뭐 너 왜 안해놔 이건 해놓잖아 이렇게 마더팩커 마더팩커 왜 이렇게 해놓잖아 이거는 이렇게 해놓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놓잖아 런지에 뭐 뭐 GMP 컴플라이언트 뭐 컴퓨터 월툰 프리 하고 떨파리 테스트 이렇게 해놓잖아 이거 해놔지 그럼 뭐 뭐 이거 뭐 이거 한국사람이 만든건가 옛날에 한번 알아보니깐 있었던거 같애 뭔가 있었던거 같애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샀어 뭐 뭐 먹어야지 뭐 이거 뭐 이거 잘해가지고 먹으면 이걸로 이거 먹으면 이걸로 업조비션이 문제인거 같애 도대체 이거 더 알아볼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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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5일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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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째 먹나 5년째 먹나 I'm not sure 그래도 뭔가 먹어야 되잖아 술마시면 술마시면 2일 잠만히 고쳤을게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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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가 비즈는 맛있더라구 또 뭐.. 또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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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디? 아아.. 아아.. 뭐.. 어저께 이거.. 여기다가 그거 써야되는데 임신했는데 이게 못하냐? 임신한 여자가 30분 늦는 거는 당연한 거라 안썼어요. 써야되는데.. 뭐 얘기할 거 없어.. 100에 한 명? 상대 안하는 거야. 나도 상대하기 싫어. 상대 안하는 거.. 이 사람.. 뭐.. 또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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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라이.. 어떻게 30년을 살고 이혼을 해.. 제이집 베이존은 뭐.. 현임빌리언 달라졌나? 현임빌리언 달라졌나? 현임빌리언 달려졌나? 현임빌리언 달려졌나? 현임빌리언 달려졌나? 지금 60야 60 그러면 70, 80, 85. 25년 남았는데 그래도.. 그냥 그냥.. 하와이가서 바람이나 피고 여자들 놀러다니고 그렇게 그냥 하는거지 뭐를 빌리언더월드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고 이 여자는 사업하는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은 다른거 이 여자는 돈이 필요 없다고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근데 뭐 who cares 아빠한테 물려받은거잖아 미국에서 공부한거 같아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미국에서 공부한 여자 좋아하는거지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미국에서 공부한 여자 좋아하는거지 이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했어 이 사람은 성격 더럽게 생겼다 그지? 뭐 화낼거 같아 보자마자 화낼거 같아 여긴 잘 나왔네 여긴 잘 나왔네 어쨌든 뭐 계속 나오니까 계속 나오니까 보게 되는데 anyway 옷 이거 what is this about what is this cape about 옷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뭐 블루프루프 비 자주 오니까 what is this about 이게 좋긴 좋아 밖에 나갈 때 이거 하나 듣고 쓰고 나가는게 좋아 근데 걸리지 이런데 걸리고 걸리지 바람 불면 휙휙휙휙 날아다니고 아 아 왜 이렇게 많아 아 부었어? 절대로 만지면 안돼 부었어 아 이거 전체가 부은거 같네 전체가 부은거 같네 이거 전체가 부은거 같네 알지 만지 얼굴 이것도 2,000원 3,000원 올라가 이거 또 못먹어 쌀라도 되게 좋아하거든 쌀라도 와사비를 여기다가 해가지고 잘 먹어야겠다 맛살이 막 괜찮아 저건 버려야 되겠고 오케이